해적한 아마존 밀림이라 불릴 만큼 풍성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뒤엉켜 살아가는 환상적이고도 아름다운 바다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해양 생물들이 수도 없이 발견되고 아직 탐험되지 않은 것들도 많은 미지의 세상입니다 그런 매력 때문일까요? 이곳 코모도 국립공원은 전세계 다이버들이 한 번쯤 오기를 꿈꾸는 다이빙 명소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만따가오리입니다 그 사이 배는 만따가오리가 자주 출몰한다는 만따 포인트로 향합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정말 사실일까요? 일단 형체는 비슷합니다 만따가오리 꼭 보고 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좀 전에 본 검은 형체가 만따가오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뛰어든 그때입니다 아쉽게도 만따가오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박이 무늬가 무척 독특한데요 다시 기대를 걸고 탐험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순간 말로만 듣던 만따가오리가 제 앞을 지나갑니다 가오리 중 가장 크다고 알려진 만따가오리는 날개 길이가 7m까지 되고 꼬리에 독침을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녀석 하지만 성격은 온순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행운이 또 있을까요? 한 마리도 보기도 힘든데 만따가오리가 또 있습니다 여섯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마치 꿈같습니다 마치 꿈같은 경기입니다 와! 맞다 봤어요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몇 마리인지 모르겠는데 한 10마리 정도 꼬리 같네요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밑에 그리고 한 마리는 마지막에 봤는데요 그리고 한 10m 넘는 것 같아 엄청나요